제주대학교가 교수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교직원과 학생 등을 참여시킨 평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대학 행정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수업시간에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 공모전 수상실적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등 제주대 갑질교수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교무처가 조사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지만 학생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평의회가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평의회가 앞으로 확 달라질 전망입니다. 평의회를 평의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수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대신 교직원과 학생, 조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교무와 기획, 복지 분야에 세계상임위원회를 설치해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 발전 계획과 학칙 개정, 교직원 인사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평의회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립대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학평의원회가 이 학내에서 얼마나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